9월달 수익률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손익 3,700만원 수익 중이구요. 매입금액 5,200만원으로 전체적인 평가금액 9,000만원 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초 대비 마이너스 1,000만원 정도 자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합쳤을 때 83%, 현금은 17%로 총 자산은 1억 96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장기계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장기계좌 평가수익률 100%, 173% 수익 중입니다. 이쪽 계좌는 평균수익률 64%, 이쪽 계좌는 평균수익률 114%입니다. 정말로 9월달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안좋은 달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월달부터 꾸준하게 계좌상황을 준비를 했고 결산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달은 한 마이너스 400만원 그리고 9월달이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손실이 가장 큰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구요. 6월달이 2,400만원의 수익으로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9월달 그만큼 많이 손실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과 채권의 비중으로만 보시면 지금 채권 비중 6%로 평가금액으로만 봤을 때 5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구요. 주식은 8,300만원 보유하게 되면서 두개 합쳤을 때 평가금액 9,000만원 유지를 하고 있구요. 비중으로만 봤을 때 주식비중 채권과 주식비중 합쳤을 때 83%, 현금비중은 17%로 지금 주식은 9,000만원 현금은 1,900만원 보유하고 있으면서 총자산은 1억 9백만원 보유하고 있구요. 9월달 마이너스 1,0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9월달 쉽지 않았던 시장인 것만큼 마이너스 1,000만원 자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행중인 프로젝트들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6% TMF XXL 프로젝트 9월달 3번, 4번 정도 매매가 진행이 됐구요. 평균적으로 매수 진행이 80% 이상, 2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9월달 총 매매금액 430만원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계좌 상태도 보시면 빨간박스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플러스 수익률이 될테고 지금보다 2배 이상 수익이 전환이 될거라고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구요. TSL 같은 경우는 8월달 400만원 정도 매매 진행하게 되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9% 이상 10% 가까이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진 현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1,700만원, 200만원 합해서 1,900만원 보유하고 있구요. 지금 전체적인 현금 비중 17%,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상적인 비중관리 8대2, 7대3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떨어질 때마다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40년간 월평균 수익률입니다. 8월달, 9월달 두달 동안 수익률이 안좋았다라고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구요. 10월달부터는 수익이 좀 괜찮다라고 나오게 되어있는데 과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하락장이 오고 조정장이 크게 온다면 원칙에 맞게 프로젝트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포탐욕지수 28점이구요. 정말 오랜만에 공포지수 그리고 급도 공포구간에 오고 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 빅스지수 또한 18포인트, 17포인트 왔다갔다 하면서 높은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 셧다운이 D-1일입니다. 셧다운 발표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며 특히나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로 3고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 시장의 불안성과 긴축 속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간단하게 금리의 초점으로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제가 세운 원칙대로 가진 현금으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이번 10월달 대응할 계획입니다. 9월달 매매하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견뎌와 주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10월, 11월, 12월도 만만하지 않은 시장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조정장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카페 정리시 투자 카페도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정보도 들으시고 태계의 왕과 긴밀한 소통 이어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함께 오셔가지고 도움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